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달 마스킹 테이프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마스킹 테이프 총 9가지이고 하얀색 표시한 4개의 단품 마테랑 5가지 종류의 세트 마스킹 테이프로 이번 신규 마스킹 테이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세트 마테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텍스처라는 질감이라는 주제 아래 제가 총 5가지의 마스킹 테이프를 만들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금 찢어밝이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 라벨은요 페이퍼라는 이름의 그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밝은 진한 아주 진한 파랑 진한 빨강 진한 노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고요 그리고 약간 살짝 그림이 동양품 같은 느낌이 나지만 색감으로 하여금 발랄한 그런 느낌이 드는 두 가지 약간 좀 상반되는 매력이 있는 그런 마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꽃 부분만 사용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약간 보타니컬한 느낌으로 그렇게 꾸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란 색깔 부분이랑 좀 약간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만 활용을 하시면 키치하게도 꾸밀 수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인쇄가 뭔가 선명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또 약간 동양품 빈티지 느낌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으실 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마테지만 색감이 진짜 잘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마테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뭔가 이렇게 구현되기가 좀 힘든데 마테에서 굉장히 잘 뽑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포인트 컬러도 노란색과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색도 되게 약간 진한 초록색이고요 화면이 조금 밝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생각하시기로 이거보다 조금 한 톤 살짝 톤 다운된 그런 파란색이다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의 파란색다운 파란색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살짝 흰 선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길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길게 사용할 일이 있을까는 싶습니다마는 뭔가 포장할 때 쓰셔도 좋고요 아무튼 두 번째 마스킹 테이프는 벽 마스킹 테이프인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벽 마스킹 테이프를 냈었는데 야 마음이 아프네 저걸 꼭 저렇게 가운데에 배떼지를 뚫어서 마테를 뜯어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든 제 새끼인데 저거를 저렇게 뜯으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느낌의 벽 마테인데 벽돌하고 그 다음에 나무 벽이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는 패턴이라서요 그냥 벽돌 마테랑은 또 느낌이 다르고 그냥 나무 벽 마테랑도 조금 느낌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연결이 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위화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가 은근슬쩍 그냥 여기저기 쓱쓱 붙이기 좋고 그리고 벽을 이제 잘 이어갖고 활용하면 진짜 이렇게 하나의 벽처럼 여러분들께서 꾸미실 수도 있고 지금 제 동생이 붙인 것처럼 저렇게 사선으로 붙여도 좋고요 방금 깨달았죠 패턴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스킹 테이프는 타일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이게 그 텍스처 마테 중에 제가 솔직히 제일 제일 나는 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색깔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약간 강조색으로 만들다 보니까 벨기에 국기 색이 됐어요 물론 저 색깔을 보고 벨기에 국기를 떠올릴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건 약간 독일의 국기 색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독일 국기랑 벨기에 국기랑 똑같아요 방향만 달라요 그래서 그런 색깔이고 이름이 타일이기는 하지만 타일에서 영감을 받았긴 하지만 뭔가 타일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조금 약간 그림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패턴은 계속 이어지고요 끊김이 없고 위화감이 없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화면이 조금 더 옛날부터 이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혹 생각이 드셨다면 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핸드폰을 좋은 걸 바꿨거든요 동생이 취준생이었다가 올해 취업을 하게 돼서요 취업을 하고 나서 곧장 좋은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갤럭시 S 어쩌고 로 바꿔가지고 핸드폰이 좋아져서 화질이 선명하게 더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 마트는 기둥 마트인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기둥이죠 이거 땅바닥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 중에 이렇게 돌을 박아놓은 기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을 활용을 해서 만든 마스킹 테이프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글자글한 느낌을 줘서 보시면 마트가 표면이 되게 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의도를 한 거거든요 그냥 돌이면 약간 매끈매끈한 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왜 그런 기둥에 손을 잘못 착하면 손에 피가 날 것 같이 그렇게 좀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마트의 실물을 마주할 날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이런 마트의 특징이 스티커 같은 거랑 활용해줘도 되게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엽서 있죠 제가 만든 엽서를 여러분들이 뭔가 벽에다가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벽에 붙일 때도 얘네를 활용하면은 아마 되게 예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마트를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크기의 돌들이 박혀있는 그런 벽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니고 벽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벽이라고 안 했고 기둥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기둥이거든요 기둥의 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트로 만들게 된 마트의 특징은 단품으로 활용을 해도 물론 좋지만 다른 거랑 레이어돼서 활용했을 때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인데 뭔가 약간 각자 고유한 느낌을 가진 그런 마트를 만들고 싶어서 저로서는 약간 나름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만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돌인데요 이건 또 왜 돌이에요? 이거 약간 광물처럼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산에 돌을 제가 사진을 찍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저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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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거기서 이제 약간 이런 광물 느낌의 광물을 확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 패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되게 오묘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목에서 박았다시피 이거는 돌인 거죠 광물이 아니고 그렇지만 광물 느낌이 나고 그리고 색감 자체도 굉장히 뭐랄까 약간 보시면 살짝 푸른기와 에메랄드빛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까지 막 그 사진상에서 원본 그 벽이 돌 벽이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런 식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뭐 마블 마테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대리석 마테 이런 거 그런 것들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고 되게 약간 쓰임새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다라는 좋은 말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런 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와 이거 어떻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네 그런 마테일 것 같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색 조합이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시안에다가 구현해 놓은 거대로 색깔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마테 중에 하나고요 약간 위에서 본 비행기 같은 거 타고서 본 땅 모양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이 되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품마테가 시작인데요 단품마테 제가 이번에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마드리드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시와 관련된 콜라주 마스킹 테이프를 몇몇 개를 냈었는데 다 완전 굉장히 좋아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도시별로 다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마드리드를 최근에 진짜 최근에 갔다 왔는데 거기 관련해서 제가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빨리 마스킹 테이프로 만들고 싶어서 네 마드리드는 진짜 부랴부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도시 콜라주 마스킹 테이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요 약간 느낌이 뭔가 약간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나고 되게 약간 컬러감도 굉장히 굉장히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약간 팝아트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마테를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색감이 너무 잘 나와서 아주 마음에 드는 마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테의 특징은 진짜 이제 이게 뭔가 이미지 자체가 약간 해체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게 누가 아 이거 마드리드래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얘가 마드리드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도 쓰실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해체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유가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쓸 자신이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되게 길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도시 콜라주 마스킹 테이프들이 다 그렇지만 이 친구도 역시나 패턴이 되게 길고 그리고 그 각 부분 부분마다 또 약간 특징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찢어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마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길죠? 패턴이 길어요 개인적인 궁금증은 도대체가 제 동생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좋아하는 녀석이 아니고 이런 거에 완전 관심이 없는 녀석인데 도대체 이걸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찍었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페이지 콜라주 마스킹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콜라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이 되게 빈티지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종이 질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넣어서 기존에 기존에 이 콜라주 마스킹 테이프가 되게 약간 선명하고 약간 뭐랄까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약간 보이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였다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 콜라주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키치라기보다는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이 색감이 또 약간 기치하고 색감이 살짝 Y2K 느낌을 냈거든요 저는 정말 메론소다라는 것에 그렇게 썩 공감하는 편이 아니지만 약간 메론소다 느낌으로다가 그런 색깔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살짝 너무 색이 연한가 싶었을 텐데 종이에 붙여보면 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종이 느낌을 내느라고 내느냐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흰 점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살짝 조금 약간 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 마스킹 테이프 자체가 흐리멍덩한 마스킹 테이프는 아닙니다 디자인 상에서 일부러 그런 효과를 내려고 했고요 약간 그리고 지금 살짝 느낌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조금 초록색을 활용한 마테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색감의 초록색이 되게 약간 느낌이 빈티지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약간 이렇게 하얀 색깔 점들이 자글자글하죠 패턴은 요정도 길이가 되겠습니다 세 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제작하게 된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더 웨이스트랜드라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의 시가 그러니까 시로 만든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이게 진짜 제가 그냥 제 욕심에 만든 마스킹 테이프라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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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0개인가 밖에 없어요 재고가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가로 형태의 마스킹 테이프가 아니고 세로 형태로 디자인이 이어지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인데 원래는 제가 더 웨이스트랜드라고 하는 시 되게 긴 서사시거든요 그 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넣어서 오타쿠라면은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테를 만들고 싶었는데 마테가 디자인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어져서 10미터 마테를 만드는데 5미터가 넘는 디자인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인쇄소에서도 이거는 거절할 거다 싶어가지고 네 취소를 하고 제가 가장 가장 좋아하는 부분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흑백이거든요 흑백 마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지만 네 이거는 약간 저의 이 오타쿠 감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동화책 중에서 살짝 느낌이 약간 리소 페인팅을 한 것 같은 그런 동화책 핸드 페인팅이라고 하죠 핸드 페인팅을 한 것 같은 그런 이런 흑백 느낌의 동화책을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느낌이 지금 보시면 살짝 고런 핸드 프린팅을 한 듯한 그런 흑백 그림의 폰트도 약간 고런 느낌인데 폰트가 되게 잘 보이는 고런 마테가 되겠어요 그래서 활용하시기에 따라 뭐 안에서 뭐라고 씹으려 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네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헛소리를 써놓은 네 고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위화감이 없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붙이는 부분에서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알아채실 수 없으실 거예요 참고로 배경이 되는 그림 사진은 제 침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네 요새 진짜 딱 정말 저런 풍경이에요 제 동생이 이 디자인이 끝난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디자인이 계속되나? 중간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사용해주셔도 좋고 세로로 사용해주셔도 좋은 그런 마테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야심차게 소개해드리는 크리스마스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크리스마스 마테를 너무 크리스마스 한정으로 만들어버리면 정말 딱 25일까지만 쓰고 그 이후는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짱구를 굴려서 약간 크리스마스 마테이긴 하지만요 겨울에 쓰실 수 있는 네 아주 그런 겨울 느낌이 낭낭한 그 계절의 느낌이 아주 낭낭한 네 그런 마테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전해지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주요 컬러가 뭐겠습니까 빨간색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흔한 전구색이라고 하는 그 황금색 그리고 트리색인 초록색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크리스마스 관련된 뭔가 행사나 이런 거는 보통 밤에 많이 하잖아요 네 전등 행사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밤이니까 까만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활용을 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디자인이 은근 길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 아마 열심히 보여줄 텐데 은근 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을 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본 풍경을 활용을 했고요 네 혹은 그냥 여기저기 겨울에 돌아다니면서 본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테라서 당연히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지만 그렇지만 이제 약간 좀 이 춥지만 따뜻한 그런 겨울의 느낌도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펼쳐 보이는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굉장히 그 겨울 느낌이 아주 낭낭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끊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별 위화감 없이 그렇게 어울리도록 편집을 했고요 크리스마스 느낌이죠 네 그래서 길이길이 오랫도록 오래도록 크리스마스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테가 되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켓 9가지 마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만간에 네 마켓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